안녕하세요 먹는TV의 보미다입니다 네 오늘 먹을 것은 김치지짐이구요 그냥 김치지짐이 밥이랑 먹으려고 준비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번에 그 맛이 영 없다는 그 김치를 한번 해봤어요 다 먹을게요 잘 먹어야겠죠 음 쫄깃쫄깃 네 두껍게 네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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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김치 다 이렇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음~~ 음~~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매실액 듬뿍 넣었다니 너무 맛있네요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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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제가 좀 더 맛있어서 먹어볼까? 치즈가 되게 맛있다 치즈가 진짜 맛있다 치즈가 진짜 맛있고 치즈가 잘 어울린다 치즈가 너무 맛있어 치즈가 너무 맛있어 치즈가 너무 맛있어 치즈가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스 으 으 여러분들 마치처럼 맛없는 김치 들기름이랑 매실을 듬뿍 넣어서 찢으니깐 너무 맛있어요 오늘도 맛있는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